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미린자 경면놈마드 동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 1월달에 아버지 차량을 계약해 둔게 전시장에 도착했다고 해서 차량을 검수를 하러 지금 전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계약을 하고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차량이 S클래스 450 모델이었는데 저는 부모님께서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선물이었기 때문에 안 보시는 줄 알고 제가 글을 올렸었는데 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제 블로그를 열심히 보고 계셨더라구요.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당장 취소를 하라고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저는 그래도 선물을 해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그대로 뒀습니다. 동생을 시켜가지고 한 달여가량을 아버지를 떠봤는데 정말 세단이 싫으신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변경한 모델은 GLE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이 나와가지고 검수를 하러 가고 있고 검수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오셔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드디어 디데이. 차를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차는 지금 박스칼 실어서 대구로 모이고 저희는 아버지께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인근 공용차장에 탑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대구의 임장 때문에 가야 된다.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을 모시고 차가 있는 공용차장으로 가서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옆에 차가 지나가더니 저희 차가 실린 캐리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같이 가고 있는데 한 달 도착해가지고 탑송 받고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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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피스 차 진짜 놀래요 앞에 안 보는데 차 더운데 또 쓰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앞에 밑에 차 더운데 아빠가 운전을 원하니까 아빠가 상상했었나? 생각했나? 눈치 못했지? 눈치 못했지? 왜 눈치 못했지? 디젤인데 조용하다 그래서 디젤인데 그거는 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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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예쁜데 다른거는 다 가솔린은 쿠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로 했지 디젤 30kg 브레이크 밟고 밟고 이거를 맨 위로 올려봐봐 그럼 이제 여기 어라운드뷰 있거든요 이걸로 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